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정 군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조연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덕수궁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원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열악한 근로 여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996년에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서울을 방문한 세계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실에서 본관으로 오시면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대의식 출연진의 근로 여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교대의식 사업은 매년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연진들은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급여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생활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교대의식은 하루 3회에 이루어지며 휴무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지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 의무를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80%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조속히 출연자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완전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진들의 대기실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9년 장애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이전한 후 현재 소소문별간 이동 뒤쪽에 임시로 마련했던 불법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에어컨 실외기 옆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연진 대부분이 사용하는 대기실의 경우 약 20평으로 35명이 이곳에서 50개의 사물함을 두고 행사 준비와 식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 출연진 3명의 대기실은 2평이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냉방시설이나 샤워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장마에는 노후된 컨테이너에 비가 새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가건축물인 컨테이너라 화재 발생 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 요청했지만 가건축물이라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노동 친화적이라고 알려진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노동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무색하게도 가장 가까이 놓여있는 노동사각지대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대의식 사업은 상징성과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원인들은 자부심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출원자 대기실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제공하려 좀 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역사적 고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화려함 속에 가려진 부끄러운 서울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처럼 올겨울은 혹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졸속예산 편성이라는 부끄러운 서울의 민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잔밑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면밀히 주의를 살피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가 있겠다는 신원철 의장의 말씀처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서울시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반응으로 인해 털끝만큼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